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경제연구소는 다소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크게 번져나갔는가라는 그런 다소 낙관적인 판단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 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L자형 시나리오입니다. 3월 28일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코로나19 격리된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보건위기가 재감염 등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를 예상하는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삭되는 경우에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가 이어지고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V자형 반등이 아니라 L자형 흐름을 보이는 경우에 경제에 대한 충격이 2차 충격, 3차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파산하는 기업들은 2019년보다도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 무역은 최소한 10%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하로 침체기가 길어지는 이른바 L자형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2020년도에 마이너스 1.5%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량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3월 23일 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의 예상치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1.6%로 예상했습니다. 2020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그러다가 3월 5일 날에는 1.1%로 마이너스 0.5%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3일 날에는 마이너스 0.6%로 크게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 유로조는 마이너스 6% 등과 같이 모든 지역과 국가가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예외적으로 L자형 최악의 경우에도 1.5% 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L자형 가능성을 높지 않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L자형 불안 가능성은 회사체의 신용등급 재조정이라든지 또 유동성 위기, 유동성 압박이 지속되고 그리고 정부의 시위적절한 그런 정책들이 따르지 않아서 정부 정책의 오류 등에 더해지게 되면 L자형 단기 침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결국 이번 사태의 경제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 방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L자형과 U자형으로 나누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U자형이지만 그러나 U자형의 큰 특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은 다음에 다시 조속한 시간 내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U자형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대신에 0.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평상시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 3%대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0.8%로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큰 충격이죠. 2.2%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때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창글을 하는 것을 미뤄볼 때 L자형이든 U자형이든 간에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마지막 회는 외환위기 이더메인 1998년도에 무려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가혹한 시기를 나름대로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